내가 살고자 하는 월세집이나 전세집을 구할 때 여러 뉴스를 통해서 혹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누구나 알고 계셔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대학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1960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법에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의 등기, 묵시의 갱신 등 임대차에 관련된 많은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줄 강력한 물건인 전세권도 민법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주택에 세를 들어가 사는 사람이 설정 비용이 들고 임대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대부분 하지 않고 있고요. 보증금이 일반 채권화되어서 임대인의 경제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 민법 하나만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이렇게 임대차 중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의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에 제정된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인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민법상에는 없는 특별하고도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무 건물에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상가주택, 오피스 빌딩, 부호가 건물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도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특별한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등기된 합법적인 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축물 등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거주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거주를 하면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거기에 사는 임차인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법과 판례 등에서는 건축물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모든 건물이 적용 대상이 되는 건물은 아니에요. 예컨대 건물의 한계층 대부분을 다방 영업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 한 칸과 일부 주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했죠. 또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나 보일러실, 지하층 등 공용 부분의 경우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임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임차인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거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이 가능한 외국인, 국내 거소신고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이 가능한 제외동포 또한 주임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이 주택을 빌리고 거기서 선정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도 주임법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소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빌린 다음에 그 기업에서 선정한 직원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이사를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세임대주택지원법인,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이 주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주임법에서 말하는 대학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나 임대할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A가 대학력을 갖추면 해당 주택이 매매 등으로 인해서 주인이 B에서 C로 바뀌었다고 해도 새로운 소유자 C에게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C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또 매매가 진행돼서 소유자가 D나 E로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임차인 A는 대학력을 주장해서 내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민법만 있는 상태라면 내 돈을 처음에 받았던 B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채권이 있는 건데 주인법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도 D나 E에게도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대학력은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 것일까요? 이 대학력은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쉽게 생겨요. 첫 번째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을 하고 즉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날 00시부터 대학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 A가 2019년 9월 3일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인 2019년 9월 4일부터 즉 2019년 9월 4일 오전 00시부터 대학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임차인 B가 2019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9월 3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기준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때는 둘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2019년 9월 5일의 그 다음날인 2019년 9월 6일 00시부터 대학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한 임차인 C가 2019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은 하지 않았다면 이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나 상속, 증여 같은 일반 거래에서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매수인에게 대학력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대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한 그 다음날이 말소기준권리라는 것보다 빨라야지 대학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바로가기 링크도 걸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월 4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그보다 늦은 5월 6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되었다면 그 다음날 00시, 즉 5월 7일에 임차인의 대학력이 발생을 하죠. 이 5월 7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이 임차인 A는 낙찰자한테 반안받지 못한 보증금을 내놔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냥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5월 1일 임차인 B가 주택에 인도를 하고 2일날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그 다음날 5월 3일에 대학력이 발생하게 되죠. 이 날짜가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5월 4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임차인 B는 보증금을 전액 못 받았을 때 낙찰자한테 내가 다 못 받은 보증금을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나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경매 위주로 권리 분석을 계속해서 해볼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매 절차에서 대학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한 경우에 대학력권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대학력권의 다음 날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랐을 때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리 분석에서 꼭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정 배경과 적용 범위 그리고 대학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나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